박지연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지연이 애초에 자격이 안 돼서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 당비를 6번 낸 당원에게 당대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데 박지연은 입당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지연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 이미 예외가 인정된 것 아니냐. 한 번 인정된 예외가 이번에는 왜 적용 안 되냐고 따지면서 무조건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안 되죠. 당대표는 원래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누군가가 밀어줘서 추대 또는 임명된 것일 뿐 선출된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외가 적용된 것일 뿐 어떤 영구적인 피선거권이 부여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박지연은 당무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를 해달라 왜 불허하는 것인지 말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라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되는지 공식 기록을 남기라는 것도 웃기고 대체 왜 자기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되는지도 딱히 그 근거는 없죠. 저는 처음에는 박지연의 출마 자체가 쇼고 이재명과 짜고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대선과 그를 이은 인천 계양 보궐선거 출마로 인해서 당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당 내에서 강하게 듣고 있는 중이에요. 당대표마저도 자기 형사 기소를 막는 방탄출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 출신이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당 내에서 이재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분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의 여러 중진들이 계양 출마도 비판을 했었고 이제 당대표에도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당대표에 계속 나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자기에게서 관심이 멀어질수록 유리한 입장입니다. 보궐로 당선된 이후로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조용히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는 겁니다. 박지연이 지금처럼 나서서 이목을 끌어주면 이재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에요. 이재명은 조용히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언론의 모든 관심은 박지연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박지연이 보여주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이재명에게는 이익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짜고 치는 쇼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입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맨날 민주당 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재명에게는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감싸기만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까지 들이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연기라면 대단한 메소드 연기인 거고요. 박지연은 자기 책상도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 앞에 명패를 놓고 있다가 휴대용 명패냐 하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명패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권위의식에 차 있느냐 하고 비판받은 것인데 지금 박지연의 요구는 그런 모습에서 보이던 박지연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연장선이죠. 당 밖은 물론 당 안에서도 계속 제기된 얘기지만 박지연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만들어낸 성과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N번방을 추적했다고는 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한 거고 기소는 검찰이 한 거고 본인이 딱히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처럼 학벌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딱히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을 쓸 때마다 언어 능력, 문장력을 가지고 비판을 받았어요. 대국민들께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기서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대한다는 대라고 지적을 받는 등 어휘력도 문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의전 서열 7위 조 바이든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고 대기업 회장이 와서 명함을 주는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물론 갑자기 그런 위치에 올라도 쿨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으나 여러 들리는 소문들 그리고 명패 사진을 볼 때 박지연은 그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을 그렇게까지 쿨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박지연은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는 반성이라는 것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성을 하자 자정이 필요하다 하고 계속 말해왔어요. 당내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비판에서도 이재명만은 쏙 빠져 있었다는 게 그 진정성을 상당 부분 퇴색시키기는 하지만 그게 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그래도 신선했고 필요한 시도였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이 당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당원들은 물론 좌측 인플루언서들까지 일제히 나서서 박지연을 내보내라고 공격했어요. 이게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죠. 제 편은 감쌀 줄만 알지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것. 그러나 박지연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템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이나대생 사건으로 불리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영상이 노래질까 봐 설명을 못합니다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박지연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그야말로 클리셰 중 클리셰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누군가는 들고 나오는 그 틀에 박힌 뻔한 스토리를 또 들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범인이라면서 아무한테나 대고 반성하라고 반성몽둥이를 들이미는 중이에요. 아니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는 공범 아니에요. 이게 박지연이라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큰 통찰이나 식견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죠. 그냥 일이 터지면 반성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너도 잘못, 나도 잘못, 우리 모두가 잘못 이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게 박지연의 아이템인 거예요. 무슨 NPC마냥 같은 문구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서 박지연은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 또는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아요.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느냐, 왜 출마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박지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뜻은 진정성이 있다고 치고 그러나 본인이 과연 민주당을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들도 그걸 볼 수 있게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까? 별로 아니죠. 사과와 반성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딱히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걸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본인이 살릴 수 있다는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당원들이 그걸 못 봤으니까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자격도 없는데 출마 선언을 한다. 내가 출마할 수 있도록 당무위를 열어서 결정하라.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을 스스로 얻어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런 적이 제가 보기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대표로서 뭘 이뤘다고 이제는 진짜 선출직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자격조차 되지 않으면서. 박지현 씨는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본인이 당대표가 왜 되고 싶은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팬덤에 빠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서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이거 둘 다 박지현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을 살릴 거고 어떻게 그 팬덤을 끊어낼지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지 정치에서 팬덤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저보다 많이 한 사람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 아이디어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본인이 그걸 위한 실체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추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글쎄요. 글쎄 올시다. 민주당에서 가장 팬덤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오로지 옹호하는 걸로 일관했으면서 비판은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팬덤을 끊어내겠다. 그러면 이재명을 잡겠다는 건가요? 본인이 제목만 그랄듯하게 갖다 붙이고 실체도 없는 소리나 떠드는 거.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죠. 어린 나이에 잘못된 것만 배웠다.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저는 나이 얘기는 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치라는데 발을 들인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나쁜 것만 배웠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 이제 정치권에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이미. 청년 정치 청년 정치 하는데 청년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치를 할 능력과 의지와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어려서 청년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청년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 놀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본인에게는 정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